열 번째 스가레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벌써 열 번째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죠? 저는 준비하느라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보람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10시 설교를 하면서도 저에게 그런 느낌이었는데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한눈을 팔면 그냥 무의미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집중하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이렇게 누가 TV에서 그런 다 모아서 정신을 차리고 오늘 스가레아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땐 우리들에게 의문이 들죠 그리고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 이런 의문이 들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일 우리들의 삶에 의문이 들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누군가를 투명인간처럼 취급하고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생각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언서를 보면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에 대한 문제와 그들의 삶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선포되던 때의 배경을 우리들이 아는 게 중요해요 지난주에 선지자 누구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들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아, 이거 좀 그렇게 기억을 못하실까? 누구? 네, 학계 오늘 학계하고 스가리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로 성경을 외울 때 학계, 스가리아, 말라기 하고 이제 구약이 끝나는데 학계, 스가리아가 붙어 있어요 이 둘은 동일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던 학계의 시대적 배경을 기억하고 계시죠? 다시 한 번 또 이야기해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때문에 자, 제가 10주 동안 이야기한 거예요 통일왕국 시대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어디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고요? 아수루 아이고, 참 아직도 대답이 빨리 안 나와요 또 남유단은 어디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성경의 범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이고, 바벨론이 뭐로 되어 있죠? 아, 갈대야 고마워요 감사해요 네, 갈대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요 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죠 이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어디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 당시의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멸망한 그 나라의 민족들을 다 귀환하도록 허락하는데 특히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바벨론에서 탈취했던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가게 해요 그래서 학계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스가리아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라 그래요 스가리아는 특별히 학계와 마찬가지로 성전 건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지난주에 학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얘기했죠? 명절, 아마 태어났을 때 절기와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스가리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이 과정에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나가며 이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가며 사람들이 다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우리의 고통이 언제까지 갈까? 이 스가리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기억하고 계셔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리아 1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데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이 돌아오라고 하는데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성전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우리들이 예배하는 곳이 교회이지 건물이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 정직하게 우리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우리들이 성전과 아주 밀접하고 가까웠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참 좋았던 것을 알아요 정직하게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이 성전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집니다 건물이 성전은 아닌데 참 신기하게도 이 성전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은 다시 너희들의 삶을 성전 중심으로 바꾸어라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이번 주 예배를 들으면서 보니까 지난주보다 예배 인원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혹시 적은 이유를 아실까요? 왜 그럴까요? 추워서 추워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분들은 고민을 좀 한 분이에요 이거 올까 말까 그래요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때 사실 춥고 덥고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추위와 더위 때문에 우리들이 올까 말까를 고민한다면 지금 관계에 많이 문제가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김종륜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가끔 주일 예배 설교도 하고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어요 김종륜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만나교회에 다니던 청소년부부터 청년부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동기들 중에 목사가 여러 번 나왔어요 그 동기들은 요즘 독특한데 중구동부 청년부 시절에 다 교회에 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그룹을 가리켜서 사찰 청년이라고 불렀어요 아무튼 교회에 안 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 세대가 믿음을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요즘 목회자들이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교회의 위기는 뭐냐 교회에서 소위 세상 말로 죽 때리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보내던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성전,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회복의 말씀은 우리들이 어떻게 성전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지 이 회복이 성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긴 스가리아 말씀 가운데 제가 9장 9절의 말씀을 딱 하나를 픽했는데 장로님이 읽어주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 봅니다 9장 9절 시작 시원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낙위를 타시나니 낙위의 작은 것 곧 낙위 새끼니라 시원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늘 우리는 이 회복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무조건적인 구원의 선포를 스가리아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바라볼 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많은 죄를 지었어요 우상을 승배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이 스가리아의 말씀 가운데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 성경 버전을 보는데 그 NIV 영어성경에 보면 Come to you, 똑같은 말이에요 See, your king comes to you 왕이 내게 오신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온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말씀이 내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은 아,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이 내게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스가리아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보았던 이야기인데 들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초등학생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쏘나기를 만나요 비가 막 쏟아지는데 천둥과 번개도 치는 거예요 집에 있던 엄마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우산을 가지고 아이를 마중을 나가는데 비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천둥과 번개가 치니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울까 그런데 아이를 마중 나가서 딱 만났는데 아이가 너무나 평온하게 우는 거예요 엄마가 물어봤어요 너 무섭지 않니?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엄마, 나는 번개 칠 때마다 웃어 번개 칠 때마다 하나님이 사진 찍으시는 것 같아요 번개가 번쩍 지면 웃는 거예요 번쩍 지면 웃고 이 아이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시간이 천둥과 번개를 치는 이 시간이 공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진 찍으시는 것 같아 그때 미소를 띄우는 거예요 저에게 이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쑥 들어온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위험이 우리들 속에 닥치는데 우리들이 뭘 느껴요?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 계신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들이 웃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성전 건축과 함께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우리들의 삶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절기가 회복이 될 때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쑥 느껴지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돼요 절기,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절기를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절기가 회복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 절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번 크리스마스가 관계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송구영신이 우리들에게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절과 추수감사절과 맥주감사절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절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절기와 이 회복은 나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대한 문제가 이 공동체 회복 자, 오늘 스가리아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들이 같이 보게 될 텐데 공동체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의 힘이 진노하였느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너희 아비 세대, 너희 조상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 이게 지금 나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대한 문제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와 나 하나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정의롭지 못했어요 그들은 불의를 행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죄의 근원이라고 하면 이 불의와 압재는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 불의와 압재와 이 모든 일들이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 세대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스가리아 7장 9절부터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해와 극류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피판자를 압재하지 말며 서로 해야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불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를 회복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스가랴 8장 14절부터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격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족 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야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이 관계가 회복되면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 너희 더불어 진리를 말해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 서로 해야기를 도모하지 마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마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불이했던 그 시대의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얘기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요즘 계속 신문을 통해서 보는 게 뭐냐면 거짓 뉴스와의 전쟁, 가짜 뉴스 이제는 뭐가 진리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화평한 재판, 진실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재판하는 것이 편파적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해야기를 도모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이 SNS 또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리는 모든 이야기들은 누군가를 비난하며 해야 하는 이야기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전형적인 불이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진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건물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 땅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올해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과이불개라는 말이래요 이게 노노의 위령공편에 나오는 말인데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우리 세대를 이야기하는 사자성어라는 거예요 과이불개 보니까 그런 말이잖아요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했는데 고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진짜 신앙의 정말 문제들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가운데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하나하나에게 적용되어야 돼요 오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이유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봐요 스가리아 9장 9절 다시 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포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낙위를 타시나니 낙위의 작은 것 곧 낙위 새끼니라 이 말씀을 우리들이 어느 때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나요? 부활절 바로 전주 종려주일이 되면 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낙위를 타고 호산나 호산나 오시는 바로 스가리아의 예언된 말이에요 왕이 우리들에게 임하세요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아마 크리스마스에도 너무 잘 맞는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오세요 인마 누엘 성육신하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세요 주님의 오심이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 심판이 기다려져요 어떤 이는 죄값을 치르지만 그 심판의 순간에 모든 것들이 억울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보상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정의에 공의로우신 그분이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시니 우리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오심, 새로운 왕이 오시는 데 대해서 기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왔던 삶을 보면 도대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요 우리들에게 기쁨을 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며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누가 보금 15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세 개의 비유가 연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누가 보금 15장에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첫 번째는 이른 양의 비유가 나와요 양 99마일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목자의 마음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목자가 잘못해서 잃어버렸을까요? 양이 잘못해서 잃어버렸을까요? 아마 양이 잘못했을 확률이 99.99%라고 생각해요 말 안 듣는 놈이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떠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예요 열 개의 동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아홉 개가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를 위해서 등불을 켜고 그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예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다 탕진한 그 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이 비유를 들었을까? 피터 윌슨의 책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해보면 이런 말이 나요 캐차차 의식 이런 걸 한번 좀 상식적으로 알아도 좋을까요? 캐차차 의식 이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아버지의 돈을 가져다가 저 이방에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면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캐차차 의식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큰 항아리에다가 곡식을 태운 재를 가득 붓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깨트리고 재를 날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졌다 그리고 이 재를 이렇게 항아리를 깨면서 그 사람에게 수치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저 돌아온 탕자에게 캐차차 의식이 있었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위해 찬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의 자격에 의해서 그가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분의 그 아들이 환영을 받고 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종종 우리 교인들이 조심스럽게 비밀스럽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들은 대개 굉장히 수치스러운 내용입니다 가정에 숨기고 싶은 이야기 나 자신의 수치스러운 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인데 그 수치스러운 일을 제가 상담하고 기도하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들을 봐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는 너무 수치스럽고 길이 없어서 상담하고 기도하고 저를 만났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수치스러운 나를 알고 있는 목사님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요 제가 언제부터인가 아, 이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 이 교인들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제가 상담실로 연결을 해줘요 그리고 저는 그분의 수치를 모르려고 노력해요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내 수치심,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누군가 내 수치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굴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다 무너뜨리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의 수치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너희의 과거의 행적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다 오늘 말씀 스가리아 9장 9절에 보니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다른 왕들은 우리들을 와서 압제하고 우리를 착취하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분 겸손하신 왕이 우리들에게 오실 때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의 수치를 거두어 가시는 분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참 가슴 아픈 뉴스를 하나 접하게 됐어요 이태원의 참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생존자였던 고등학생 하나가 자살을 했어요 우리는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내 친구들은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았다고 하는 것도 그 아이에게는 참 많은 부담이 되었을지 몰라요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에게 우리의 수치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아이에게 있었더라면 그의 수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을 텐데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을 텐데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괜찮아 너의 수치, 너의 부끄러움, 너의 죄 그것 가지고 나에게 돌아오면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실 거야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맞이할 때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다 왔는지 만나기 위해 왔어요 환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좀 지켜보자 왜 왔는지 우리들이 함께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너를 좀 지켜봐야 되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너희를 지켜보겠어 아직은 모르잖아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원의 딸이 되고 당신의 백성이 되고 우리들이 돌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회복의 기쁨 오늘 본문 9장 9절에 시원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회복의 기쁨은 죄와 불의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에게 회복시켜주시는 그 기쁨을 느끼는 자만이 누리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으면 이 기쁨을 우리들이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알려진 캐나다에서도 많이 이렇게 파퓰러하게 방송되었던 김신의 편의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시트콤인데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하도 이게 유명하다고 해서 몇 편을 봤는데 제가 봤던 그 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모를지 몰라서 이런 거예요 저기 김씨고요 편의점인데 딸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야, 저기 밖에 누가 불법 주차해놨어 저것 좀 어떻게 치우라 그래 이유는 그 차가 토요타 아니면 미스비치예요 1번 차예요 딸이 있다가 다른 차가 또 저기도 불법 주차가 나고 있는데 그냥 놔둬 현대야 그냥 놔두라 그래요 저 딸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대뜸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광복절 8월 15일 사겨도 돼 그리고 사귀라 그래요 저 아버지의 마음 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조국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그 조국 이 해방의 시기를 지나오고 6.25 전쟁을 치러왔던 그 세대와 지금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그 세대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 어른 세대가 생각하는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주셨다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 기쁨을 잘 몰라요 왜? 이미 충분히 잘 사는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김영석 교수가 쓴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책에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2002년에 세상을 떠난 손기정 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종로에 있는 한 세무서를 찾아갔답니다 상금을 받았는데 그 세무사에게 찾아가서 내가 지금 세금을 내야겠으니 이거 좀 계산해달라 그랬더니 세무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이고 선생님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세금 안 내셔도 돼요 그런데 손기정 옹이 내가 이 나라에 살면서 나라에서 받은 혜택이 얼만데 세금을 좀 내야지 그래서 계산을 해줬대요 그런데 손기정 옹이 아니 이렇게 조금 내? 많이 내는 쪽으로 다시 계산을 좀 해줘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게 계산을 해줬대요 이 세무사가 김영석 교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사실 한 번도 제가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은 아픔을 경험했던 저분에게 이 나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을 경험한 사람들 오랫동안 타국에서 포로가 되었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 죄악된 곳에서 우리들이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회복의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이 우리의 자격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격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다음 주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가지려고 해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우리 진짜 크리스마스 옛날 기분이 나도록 우리 한번 준비해보자 우리 옛날에 크리스마스 되면 진짜 기쁘지 않았냐 즐겁지 않았냐 왜 우리들이 이거 잃어버렸냐 그러면 우리들이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들이 찬양하고 연극하고 했던 것들 우리들이 그렇게 대단한 거였나요? 아니였어요, 우리 기뻤어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주1학교에서 제가 연극을 하는데 남자 주인공을 맡았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대사가 마리아,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했던 기사 제가 연극했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뻤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쁨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기쁨과 저는 동일하리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기쁨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손녀딸을 얻고 나서 얘기를 자주 하죠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노란 비타민 기억하는 분들이 많아요 노란 내복을 입고 있는 우리 손녀딸을 보면 제가 힘이 나서 그 노란 비타민이다 몇 달 전에 우리 손녀딸 사진을 찍어보냈는데 빨간 내복을 입혀가지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카톡에다가 노란 비타민이 빨간 비타민 그런데 지난주에 다시 사진이 왔는데 이번에는 녹색 내복을 입고 또 왔어요 제가 노란 비타민, 빨간 비타민, 초록 비타민 뭐든지 나는 비타민 우리 아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우리들이 찬양하고 우리들의 기쁨을 즐거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자격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이 기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저게 떠올랐던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친구라고 하는 영화인데 장동건, 유호성 나오는 영화 아, 저게 나오네요 네 아버지 뭐 하시니? 뭐 이러면서 때리고 저것 때문에 맞았죠 저 눈빛 때문에 너 반항하는 거야? 그리고 맞았던 그런 영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라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서양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풍습이 있는데요 우리는 혼날 때 혼내는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 반항한다고 본다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기독교적인 정신과 일맥상통하는지 혼낼 때 혼내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으면 혼내는 걸 무시하는 거라고 혼낼 때 혼내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라고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딱 와서 맞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고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볼 때 우리들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책받을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혼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회복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10편 27편 8절과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지금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10편 기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그리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예배 성전을 가까이 하는 그 예배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muchos의 말씀이시여 그리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나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피어